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성주간에는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마르코 보금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마르코 보금이 최초의 보금서이자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고맙게도 마르코 보금만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요일별로 기록해놓았습니다 그리스소순화의 마지막 일주일 첫 번째 주님순환 성지주일입니다 기원 후 30년 즈음 어느 봄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가지 행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라한 행렬이었고 다른 행렬은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당나귀를 타고 올리브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맞은편 서쪽에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제국과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렬이었으며 빌라도의 행렬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렬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주요 축제 로마의 군대가 왜 예루살렘에 주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총독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신앙을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일에 있을 유다인들의 소요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행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일으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열정적인 추동자들과 동조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올리브산을 내려오십니다 군중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고서 외칩니다 마루크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예수님의 행렬은 만진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행렬에 대한 의도적인 대결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국의 권력과 영화, 폭력에 대한 평화와 비폭력, 겸손과 가난의 하느님 나라의 행렬로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다왕조를 멸망시킨 후에 우선적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현지의 귀족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변방지역을 통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즉 로마를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현지의 협조자들을 토창민들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그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조세를 징수하고 해마다 로마의 조공을 꼬박꼬박 바치는 책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때 현지의 협조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는 소수에 의한 지배,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종교적인 정당화라는 고대의 지배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특징들이 그대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역 통치조직의 최고위에 있는 소수는 성전관원들로 그 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지역 통치조직의 지배체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르코 보금 14장 53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세자에게 끌려구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배체제 내에서 성전과 그 성전의 역할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코 보금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보금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보금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상징은 물론이요 정치적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해로대와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배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들이 알고 있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회개하다 라는 단어는 죄를 내우친다는 오늘날의 의미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단어는 돌아오다 특히 포로 상태로부터 되돌아오다는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길과 여행과 관련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길을 바꾸어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 시대에 믿는다 라는 단어도 오늘날 우리가 참되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의미보다는 신뢰한다 믿고 맡긴다 라는 의미와 훨씬 더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신뢰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마로코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권세에 있는 자들 즉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과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 즉 로마제국의 관원들에게 넘길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첫 번째 예고의 말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로코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라는 의미와는 달리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로마제국의 대표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오로지 로마제국만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형벌을 가했으며 그것도 제국의 권위를 부정하는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형했습니다 다른 한편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길 즉 죽음으로서 새로운 삶에 들어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변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는 날마다 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변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고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주간 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코복음은 예수님 순환의 마지막 주의 월요일을 11장 12절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한 무화과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이야기 후에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예수님의 성전 진노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남용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그럴까 마르코 복음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배치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은 성전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며 상징적으로 파괴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현지 협력자가 되자 그 여파로 성전의 지위도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땅 위에 있는 하느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에 종속된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지중해의 연안 전체에 퍼져있던 유다인들은 그들의 조국과 위대한 성전에 대한 동경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금과 순례를 통해서 고국과 성전을 지원했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된 남자들은 해마다 두 대나리온의 성전세를 지불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기부금들이 모이고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으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전상들과 동물을 파는 자들은 합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전상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다인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화폐가 아니라 공인된 화폐로 성전세를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제물로 쓰일 순수하고 적합한 동물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서 파는 동물들을 사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합법적인 일들을 저지하셨을까요? 아마도 구약의 예언자들의 경고처럼 예배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약의 예언자적 정통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예배보다 정의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며 세상은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배와 정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 하느님의 집에서 예배만 드려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성주간 화요일과 성주간 수요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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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